1세트에서 더블랙이 패배할 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첫 단추가 맺어지지 않았었고 진짜 첫 단추가 좀 어려운데 보시면 신영근 해설위원도 이제 가장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단추예요. 그렇죠? 첫 단추가 맞아야 두 번째 단추가 맞거든요 그런데 방금 플레이에서는 첫 단추가 맞지 않으니까 두 번째 단추는 보너스였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첫 단추가 다 맞아야 그래야 두 번째도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두 중계진분들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채우잖아요? 언제 단추에 암살될지 모르고 튕겨나가면서 중계 중에 사망 선고 당할 수도 있어요 완전 모델을 뒤집어 놓으셨다 개그예요? 뒤집어 놓으셨다 아닌데요? 우와 네,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런 새로운 시도들 있잖아요 네 우와 중계진 수호자 오해하지 마세요 튕겨져서 단추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으며 생존에 있어요 아직 생존에 있는데 웃긴데 웃어줘라 웃어주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이고야 그런 건 없어 66개 감사드려요 66개 네 자 이제 전장 준비가 되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막 by 한효정 자막 by 한효정